어제 우리당은 소수당이 다수당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습니다.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축권을 악용하여 전국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취임한지 3개월이 안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의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킴으로써 가짜뉴스와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하여 총선에 반드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이고 노골적 사법방해 행위입니다. 일말에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부당한 산핵소추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의결할 것이 불보듯 뻔했고 그렇게 되면 방송개혁과 부패수사에 관한 국가의 주요 업무가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당은 필리버스를 통해 불법화업조장법과 방송산법의 부당함에 대해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다수당이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킬 때 소수당으로서 저항의 행위를 역사에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어느 쪽이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더욱 위중한 것을 따졌을 때 부당한 탄핵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 주요 업무 연속성을 지키는 건 역시 여당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 공석사태와 같은 일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 필리버스 철회를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꼼수를 쓴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우리당이 필리버스를 하는 중에 정량 목적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 했던 것은 정치적 도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오만한 힘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파탄, 민생파탄을 부르는 탄핵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전히 탄핵의지를 굽히지 않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